이 세상의 보물이란 보물은 모두 이 몸의 것이지 잘가라고! 혹시 보물주도라도 발견하면 빌려줘 임무를 끝냈어! 손님이군요 세바스찬, 차를 부탁해요 벌써 가는 건가요? 아쉽네요 세바스찬, 무슨 일이죠? 별거 아니라면 공모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군요 벌써 가는 건가요? 아쉽네요 세바스찬, 손님을 바래다 주세요 스테일이 시켜서 왔나? 미안하지만, 이번 달도 월세는 못 낼 것 같냐나? 잘 가기나? 월세 거는 스테일에게 잘 전해주게 수리 달고서 이렇게? 이렇게 엄마? 일단 두들겨 보는 거다! 수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다! 신녀라고, 양전하고 착할 거라고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고! 언젠가 엘이 모두 안정된다면 나도 다른 세상으로 모험을 해보고 싶은걸! 통 아쉽게 도와주자! 재밌게 잘 나온! 성능한가으로 가는 길과 함께! 재밌게 잘 잘라 볼게요! 재밌게 잘 부탁할게요! 재밌게 잘 부탁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